김치의 시작은 시아버님이 사주신 이 요리책을 보고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미나리를 넣었지만 그 처음에 그 미나리를 따듬으면서 벌레가 생겨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후로는 미나리 대신에 부츠를 넣어요. 고마운 우리 시아버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. 제가 김치를 담을 때 중요한 것은 배추가 아삭아삭, 절이지만 아삭아삭해야 되고요. 그리고 양념이 저는 배추와 보이지 않게 들어가지만 양파를 갈아버리니까 양파, 쪽파, 부추, 생강, 마늘은 어느 김치나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과 멸치 액젓을 반반씩 넣습니다. 근데 그 액젓들을 저는 한국산 소금만 쓰는데 요즘 한국산 소금으로만 들어간 걸 너무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오늘 그 멸치 액젓이 떨어져서 지금 이마트에서 구입했는데 한국산 소금만 있는 건, 국산 소금만 있는 건 별로 없네요. 어쨌든 재료는 이렇습니다. 지금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. 제가 제 김치를 맛보면 다들 맛있다 하는데 모르죠?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네, 이야기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